자, 우리 인간은 무슨 제품에 불과한 것 같다? 전자제품에 불과한 것 같다. 그런데 진짜 전자제품은 안해요. 왜 그러냐면 이 전자제품들은 주인이 사용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클릭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인간이라는 전자제품은 뭐가 클릭을 할까? 내가 클릭을 할까? 내가 클릭을 안해요. 사실은 못해요.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하면서 들으세요. 자, 암세포가 생겼다.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저 암세포를 죽여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암세포가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여요? 그런데 죽여요. 그러면 저 내 몸 안에 생긴 암세포를 죽이는 주체는 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암세포를 죽이려면 온몸 각처에 퍼져있던 이 T세포를 암세포 있는 곳으로 이동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누가 무엇이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는 것을 알며 그 무엇이 저 내 T세포들을 암세포 있는 곳으로 이동을 시키며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 무엇이 내 T세포 안에 입력된 무선 유전자? 이 빨간색 유전자. 뭐를 생산해내는 암세포 축이 있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소위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져 있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다 켜고 그래가지고 암세포 축이는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시켜 가지고 그 물질을 뿌려주면 암세포가 이렇게 폭삭 주저앉아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암이 자연 치유가 된다. 그런데 나는 암세포가 생겼는가 안 생겼는가도 알지 못하고 있고 암세포가 죽은지 안 죽었는지도 모르고 있다. 누군가가 이런 것을 다 아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는 존재는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돌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내 몸 속을 조심스럽게 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암세포가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암세포가 아니고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왔어요. 병균이에요. 동글동글한 한 개가 뭐같이 생겼어요? 포도알처럼 동글동글하면 공같이 생겼다고 해서 포도상구균이라고 합니다. 구는 공구자. 그래서 포도상이란 것은 포도 모양으로 생긴 공. 그래서 포도상구균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잇몸으로 들어왔다고 합시다. 알아요? 몰라요? 이런 것은 우리가 몰라야 해요. 이런 것을 일일이 포도상구균이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면서 이 녀석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되면 우리는 못 살아요. 신경이 쏘여서. 그런 것은 너희들 걱정 많아. 내가 그런 것을 다 알아서 해 줄게. 내 몸에 이런 포도상구균이 침투에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를 아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하세요. 알아야 해요. 알면 포도상구균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포도상구균 병균들이 들어온 그 부위에서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론 암세포가 생겼을 때도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것은 혈관입니다. 혈관을 잘라서 혈관 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혈관을 잘라서 혈관을 잘라서 혈관을 잘라서 혈관을 잘라서 혈관을 잘라요. 혈관벽 세포입니다. 혈관 벽을 구성하는 세포입니다. 혈관 내부에는 빨간 혈관은 산소를 공급하는 적혈구입니다. 적혈구가 있고 크게 나눠서 적혈구가 있으면 무슨 혈구가 있어야 해요? 백혈구가 있어야 해요. 백혈구들이 소위 백혈구들을 통틀어서 면역세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방금 보신 T세포는 바로 이놈입니다. 그리고 병균이 들어왔을 때는 세포핵이 개미처럼 생겨서 병균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혈관 틈새가 있는데 그 틈새를 삐져나가요. 이게 여러분 할 줄 알아요? 못해요. 그렇죠? 틈새로 삐져나가면 여기 벌써 백혈구들 이게 다 백혈구들이에요. 면역세포들이에요. 그래서 이놈이 뭐냐면 T세포입니다. T세포는 암세포를 죽일 뿐만 아니라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도 병균을 죽일 수 있도록 이놈들이 병균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는 총지휘관이에요. 사령관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이 T세포야말로 암세포를 죽이면서 여러분의 면역세포, 백혈구들 중에 가장 중요한 백혈구입니다. 이 백혈구들을 거식세포라고 부르고 이 백혈구들을 B세포라고 부릅니다. ABCD 할 때 그 다음에 이 백혈구는 병균을 잡아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좀 확대해서 우리가 보면 참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이 Y자 같이 생긴 거 있죠? 지게짝대기 같이 생긴 거. 이게 뭐냐 하면 이것을 항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그 백신이 들어왔다는 것을 제일 먼저 감지하는 세포가 T세포에요. 암세포도 죽이지만 바이러스가 들어왔구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데 필요한 게 뭐예요? 항체죠. 그 항체를 책임지고 생산하는 세포가 B세포에요. 그래서 이 T세포가 포도상구균이 들어왔다고 그럴 때 여러분 포도상구균 그럴 때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왜 조심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아차 잘못하면 포도상구균이 돼요. 그럼 배가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조심해서 뭐라고 불러야 돼요? 포도상구균 그렇게 불러야 돼요. 포도상구균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 T세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놈이 들어왔으니까 네가 항체를 좀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항체입니다. 항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항체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박테리아에게는 수갑 역할을 해요. 그래서 포도상구균들을 수갑을 탁탁 쳐 버려요. 그래서 이런 포도상구균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죠. 수갑이 채워져야만 이 개미처럼 생긴 백혈구가 포도상구균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잡아먹는데 어떻게 잡아먹느냐 하면 이게 개미처럼 생긴 병균을 잡아먹는 백혈구예요. 포도상구균은 아닌 또 다른 균이 포도알처럼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병균들이 다 뭐가 채워졌어요? 수갑이 채워졌어요. 그 수갑이 채워진 병균을 발견하면 쫙 손으로 팔을 댑니다. 여기 팔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병균이 있으면 여기서 또 이런 팔이 쫙 뻗어 나와요. 뻗어 나와서 이걸 쫙 해서 끌어당겨요. 쫙 끌어당겨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함정처럼 막 해서 잡아먹어버려요. 그래서 병균은 박테리아는 이렇게 죽이고 또 바이러스도 이런 식으로 죽이고 그 다음에 암세포는 아까 여러분 보신 대로 죽이고 그게 여러분들이 계획해 놓은 거 아니죠?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이렇게 죽이도록 다 계획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박테리아가 들어오면 이렇게 죽이도록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렇게 죽이도록 다 이미 뭐가 되어 있어? 이미 계획이 되어 있어. 작전 계획이 다 짜져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리더라도 어떤 특정한 유전자가 변질돼서 여러 가지 병들 중에 어떤 병에 걸리도록 다 낳을 수 뭐예요?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다 낳을 수 있도록 벌써 되어 있어. 다 낳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은 굉장한 존재예요. 그렇죠? 당사자인 나 자신은 몰라. 그 다음에 병균이 들어왔으면 그 병균을 죽어 버리도록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면 바이러스를 죽여버려서 건강을 회복하도록 모든 것이 치유되도록 다 프로그램이 계획이 짜져 되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유전자 지도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당뇨병. 당뇨병에 걸린 사람은 이 7번 염색태상에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이 되고 작동을 못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유전자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있지. 그래서 이 유전자가 다시 회복되면 당뇨병은 나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비만 이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비만에 걸려요. 그러면 이 유전자는 비만을 방지하는 일을 하고 있는 유전자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 유전자가 작동을 잘하면 비만 방지 물질이 생산이 돼. 아시겠죠? 그럼 비만 방지 물질이라는 것은 뭐하는 물질이냐? 비만이라는 게 무슨 병이냐 하면 살이 찌는 거예요. 살이 찐다는 말은 근육이 찐다는 말이 아니고 뭐가 찐다는 말이에요? 기름기가 찐다는 말이에요. 지방에 그래서 우리 피부 바로 아래 피하 뭐가 있어요? 피하 지방이 있어요. 그러면 피부를 가죽을 다 벗겨보면 그냥 기름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볼록볼록 볼록한 그런 게 있는데 그 볼록볼록한 것 중에 지방이 다 꽉 채워져 있어요. 그거를 지방세포라고 불러요. 지방세포 그래서 비만인 사람들은 지방세포가 너무 지방이 너무 많이 채워져 있는 세포예요. 그래서 빼빼말른 사람들은 지방세포 속에 지방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비만에 걸린다. 비만이 회복이 된다는 말은 결국 지방세포 안에 저축된 지방양을 어떻게 조절이 잘 되면 비만에 안 걸리고 그게 조절이 안되고 지방세포 속에 지방이 너무 많이 저축이 되면 그때는 그 사람은 비만에 걸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비만 조절 물질이라는 물질은 결국은 뭐하는 물질일까? 지방세포 안에 지방조절 양을 조절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물질을 발견했어요. 우리 의사들이 그 물질 이름이 뭐냐 하면 렙틴이라는 물질입니다. 렙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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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틴이 많이 생산되면 사람이 말라요. 어떻게 해서 지방세포 안에 지방이 생산되지 못하도록 지방세포 안에 있는 저축된 지방을 자꾸 내보내기만 해요. 그리고 받아들이기는 아주 많이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말라죠. 그러면 비만에 걸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렙틴이 생산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렙틴이 잘 생산 안 되는 사람은 파란색 유전자가 렙틴을 생산하는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가 어떻게? 꺼진 사람, 작동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비만에 걸린다. 그러면 이 유전자는 왜 꺼졌냐? 이것을 다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암 환자들은 이 빨간색 T세포 안에 있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되어버린 분들이다? 꺼진 분들입니다. 당뇨병 걸린 사람은 바로 여기 있는 이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서 그렇다. 다 간단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간에 꺼진 유전자가 어떻게 해서 꺼졌다, 켜졌다 하는지를 좀 봅시다. 아시겠죠? 방금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ghost, ghost 영국식으로 발음하면 ghost, ghost in your genes. gene는 유전자입니다. 당신의 유전자 안에 뭐가 있다? ghost가 있다. ghost라는 말은 귀신, 유령을 ghost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왜 이런 소리를 할까? 우리는 당사자인 나는 모르는데 누군가가 귀신같이 알아내고 암세포가 생겼구나. 병균이 들어갔구나. 아! 이 병균은 다른 병균이 아니라 포도상 구균이구나. 이걸 다 알아내내고 그래가지고 조처를 다 하는 그래서 이 백혈구들을 보내고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뭐하고 있게? 자고 있어. 그래서 내 몸 안에 생기는 모든 문제를 시시각각으로 감지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내가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그 놀라운 무엇인가가 있어. 나는 모르는데 무엇인가가 이걸 알고 다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처리해주는 뭐가 있다? 처리해주는 초인간적 이것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초인간적 존재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할 수 있죠. 모든 것을 다 알아. 나는 몰라도 이 초인간적 존재는 알고보니까 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있어. 그것을 뭐라 그래요? 전지성이라고 해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조처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것을 뭐라 그래요? 전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초인간적인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는 전지, 전능한 존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당사자인 나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도 다 알아서 나를 보호하고 있고 내가 병들지 않게 하고 있고 행복할 수 있도록 밤낮없이 시식각각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존재. 그러면 초인간적이며 전지전능한 존재. 그렇죠? 한번 써봅시다. 초인간적이며 전지전능한 존재. 초인간적이며 전지전능한 존재. 여러분을 시식각각 살피고 있어.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 다 해결해 버려. 그런 걸 뭐 한다고 해요? 돌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초인간적인 존재. 여러분 제가 종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개의 몸 안에서도, 새들 몸에서도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비롯해서 동물들, 모든 생명체들이 어떻게 살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초인간적인, 전지전능한 존재가 우리를 어떻게 해? 돌보고 있다. 돌보심. 그래서 이런 이런 돌보심을 뭐라고 불러요? 누가 누구를 돌보고 있어?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심지어 누구까지도 모든 인간들, 인간들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 이런 사랑은 어떤 사랑을 가진 존재라야만 알 수 있어요. 원수도 사랑하는 존재.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는 무슨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무조건 없이. 제가 종교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지 마세요. 이런 존재를 종교에서는 뭐라고 불러?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종교에서 부르는 하나님과 달라요. 뉴스타트에서의 초인간적이며,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생명체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뉴스타트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과 종교, 교회라는 곳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다르다. 교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저건적, 사랑의 하나님. 말 잘 듣는 놈은 사랑하고, 말 안 듣는 놈은 돌준다. 그런데 그렇게 말 안 듣는 놈을 다 돌보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랑이 바로 우리의 뭐를 유지하고 있어요?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돌보심은 무슨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무조건적 사랑이 뭐를 유지시키고 있다?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다. 그래서 뉴스타트에서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 다음에 뭐를 주시고 있는 하나님?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다.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유전자가 작동을 해야 돼.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유전자가 작동을 해야 돼. 작동을 시키려면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유전자를 작동시켜서 우리를 살아 있게 하는 힘을 무슨 기라고 부르겠다? 생기라고 부르겠다. 생명은 무엇에 의하여 유지된다? 생기에 의하여 유지된다. 생명은 무엇에 의하여 유지된다? 생기에 의해서 왜 생명이 유지될까?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의 생체전자파를 알파파로 유지시켜준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유전자를 끄는 그런 게 있다. 생기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생기, 건강하게 살아 있게 하는 에너지를 생기라고 하고 있는데 이 생기는 어디서 온다? 진, 선, 미. 곧 진선미를 짬뽕을 하면 사랑이라는 폭탄주가 된다 그랬잖아. 이런 게 여러분이 머리가 확 해야돼요. 들을 때는 제가 강의를 너무 쉽게 잘 하니까 아주 쉽게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해도요. 여러분이 그렇게 인상 깊게 들어도 사실 2, 3시간 하면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한 강의도 여러분 대답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뉴스타트에 참가하신다 그러면 좀 깨나 있어요. 머리가 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부 다 잘했던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처구니 없이 잊어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그래야 정말 우리 몸은 기똥차게 되어 있구나. 그러면 이 생기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이 생기가 막히면 유전자가 꺼져 생기를 막히게 하는 것은 무슨 파예요? 베타파요. 베타파, 감마파요. 그러면 베타파, 감마파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 몸에 알파파가 흐르다가 알파파가 흐를 때는 내 마음 속에 무엇이 가득한 경우? 진, 선, 미가 가득하고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들은 무조건적 사랑을 주셔서 내 생명을 유지하는 어떤 존재, 초인간적 존재, 전지전능한 존재, 무조건적 사랑을 하는 존재가 나에게 생명을, 생기를 주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다 하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생기는 진, 선, 미, 로부터 와. 진, 선, 미, 로부터, 사랑으로부터 생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기가 막혀 버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진, 선, 미의 반대쪽에 있는 힘이 막습니다. 아시겠죠? 그건 뭐예요? 진, 진실이 아닌 거짓. 아하,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속았구나. 기가 막혀야 안 막혀요. 그냥 순간적으로 기가 막혀 죽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하, 그 자식이 나를 속였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나를 속였어. 억짱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칭호심이 막 틀끌고 분노하면서 뚜껑 열리려고 그래요? 안 열리려고 그래요? 그 까마파가 되면서 일참이 딱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너무 오래 계속 유지하면 유전자가 점점 변질이 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았다. 거짓. 생기를 막는 것은 거짓. 또 선의 반대는 뭐예요? 악이야. 악한 일을 당했어. 할머니가 귀여운 외손녀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딸이 갑자기 전화를 와서 엄마, 누가 납치해 간 거 같아? 왜 할머니가 어떻게 돼? 악장이 무너지고 기가 딱 막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쇼크! 그 순간에 면역력, 행복 이런 것이 다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유전자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면의 환경, 우리의 생각, 마음을 어떻게 해? 이런 거짓, 악, 그렇죠? 너무너무 억울해 죽겠어. 악, 그 다음에 미, 아름다움의 반대는 뭐예요? 더러워! 더러워!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어. 더럽고 아니고 살겠네? 아니죠. 더럽고 아니고 오면 죽겠네. 왜?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를 내가 받아들이면 와! 생기가 넘쳐! 정말 좋구나!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우리들의 유전자 안에는 어떤 전지전능성이 있는 그런 귀신 같은 존재가 유전자를 조절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의 능력 가지고는 내가 내 유전자도 조절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유전자가 잘 생기를 받아서 생기를 받아서 건강하게 생명이 넘치게 하려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 그렇지!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 쪽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선택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를 위하여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일어나고 우리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완전히 치유되도록 유전자의 프로그램을 딱 깔려 있으니까 이 생기,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는 이 생기만 받으면 생명력은 왕성해진다. 그래서 다 치유가 될 수 있다. 이거 얼마나 멋져요! 저도 의사지만 미국 의사로서 병이 15가지나 됐어요. 못 고친다는 기관지 천식부터 시작해서 영유성, 식도염, 관절염, 소화불량, 만성위염, 만성소화불량, 십이지장, 괴양, 신경성 대장염에 장이 아주 안좋아하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맨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소화가 잘 될까? 일단 우리가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음식이 위장 속으로 들어가 위장에서부터 소화가 시작되죠. 그럼 소화불량이라는 것은 뭐냐? 소화가 되려면 위장세포 속에 유전자들이 있어. 무슨 생산하는 유전자? 소화물질, 소화재라는 것을 생산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냐에 따라서 어떤 소화재를 얼마만큼 생산해야 되고 이게 다 우리는 몰라.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분은 다 알아. 그래서 적당하게 소화물질을 생산하는 그 유전자에게 생기를 보내서 그 유전자를 켜주면 적당한 양의 소화재가 소화물질이 생산되어서 소화를 깨끗이 시켜줘요. 그러면 여러분 소화가 안 될 때가 언제예요? 속상할 때? 속상하면 소화가 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 속상하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속이 뭐예요? 우리 뱃속일 수도 있고 유전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포덩어리예요. 뇌세포덩어리, 배세포덩어리, 피부세포덩어리, 간세포덩어리 다 세포예요. 그러면 우리 속이라는 것은 세포속이에요. 그럼 세포속에 있는 것이 뭐예요? 유전자예요. 그래서 속상한다는 말은 두 가지 말이 같이 가요. 아시겠죠? 그거는 위장 소화기계통이 말 안 듣는다. 소화가 안 된다는 말도 되고 어떤 때는 소화만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로 속상할 때가 있어요. 물론 소화는 안 돼.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크고 싶어? 올라올라 그런다고 그러죠? 토할 것 같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미국에서 사람들이 속상해 죽겠다. 기분 나빠다. 그럴 때 올라올라 그런다. 그럴 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디스커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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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할 것 같다. 그 말은 소화가 안 된다. 기분 나쁘다. 그래서 우리의 기분과 즉, 기분이란 것은 내면의 환경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내면의 환경과 특히 우리의 소화기관, 유전자가 직결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스커스틱 속이 뒤틀려 올라온다 할 때는 그게 베타파요, 까마파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다 꺼지지.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동안 춤추고 노래 부르고 공기 좋고 얼마나 좋아요. 듣기면서 노래 흥얼거리고 그걸 강력하게 선택하시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저도 이제 그래서 소화불량에 식도염부터 시작했어요. 만성위염, 만성소화불량, 그 다음에 십이지장괴양. 그 십이지장에 괴양이 있어서 새벽 4시, 4시 되면 빨리 재산제 먹고 그 다음에 장으로 내려가서 신경성대장염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설사했다가 어떤 경우는 변비가 생겨서 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루마체스슨 관절염, 그 다음에 발가락에 가서는 무좀. 무좀 곰팡이를 죽일 수 있는 면역력이 안 되는 거예요. 유전자가 꺼져서.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유전자가 꺼져서 그렇다는 것을 몰랐어요. 유전자가 켜지느니 꺼지느니 이게 다 최근에 나온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New Start를 깨닫고 무조건적 사랑을 가지고 정말 초인간적으로 전지전능한 그 사랑으로 내 유전자를 돌보시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뭐가 절로 나와? 와! 그렇지! 맞아! 이렇게 된 거야! 아시겠죠? 바로 저요! 와! 그렇게 돼 있지! 맞아! 이거야! 이거를 생각하면서 New Start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싹 닫아버렸어요. 지금 제 몸 안에는 병이 하나도 없어. 열다섯 가지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약 주는 의사를 계속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지. 왜? 내가 옛날에 그 약 다 먹어 봤다고 또 내가 그 약을 먹으면서 이 약이 나의 천식을 낫게 해준다는 것을 믿고 먹을게요? 아니요. 이거 먹어봐야 지금 일시적으로 증세를 완화시킬 뿐이지 천식은 낫지 않는다. 이 재산제를 먹음으로 인하여 내 소화불량이 낫느냐 영유성 식도염이 낫느냐 전만에 그저 약 먹었을 때 일시적으로 다 알고 안 낫는다는 것을 알고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기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와! 이거를 초인간적 전지전화한 신 존재의 돌보심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기가 들어오면 생명, 유전자가 다 켜져서 유전자가 작동을 잘 안 해서 생긴 그 열다섯 가지의 모든 병이 다 나아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약 처방해주고 약도 필요할 때가 있긴 있어요. 혈압이 너무 높다든가 혈당이 너무 올라왔다든가 임시방편으로 조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약으로는 치료는 되어도 치료는 할 수 있어도 뭐는 안 된다? 치유는 안 되는 거예요. 치료는 증세를 치료하는 것을 치료라고 하고 치유는 무엇을 회복시키는 것이 치유예요? 그래서 치유는 생기로만 될 수 있다. 그러니 제가 경험한 생기니까 뉴스타트니까 뉴스타트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뉴스타트를 계속 이렇게 강의를 하고 여러분 중에 박사님 낫습니다! 할 때는 저는 펄쩍펄쩍 뛰어 이야! 낫된다. 낫신 분들이 참 많거든요. 홈페이지 들어와 보시면 그게 회복 얘기예요. 특히 암 말기 환자들은 놀랍게 치유되신 분들은 다 무엇을 확실히 하신 분들이에요? 무엇을 확실히 하신 분들이에요? 선택을 확실히 하신 분들이에요. 박수를 치기로 선택을 했다면 박수를 끝까지 치고 확실하게 내가 모든 생각을 지금부터 어떻게 하겠다? 긍정적으로 하겠다. 진선미를 내가 계속 선택하겠다. 이래서 거기에다가 올인 하시면 놀라운 유전자의 회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지금 뉴스타트에 오셨다는 것만 해도 이것은 굉장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설명을 딱 들어보시고 아! 이게 맞는 말이구나 할 때 올인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결과가 따라오느냐 결과가 없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위기를 확 바꿔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기 분위기를 그냥 유지하고 습관화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그래서 강의 시작하기 직전 혹은 끝났을 때 즐겁게 웃어보자 하잖아요. 그걸 하시라고 그리고 그 사이에 나아가실 때 화이팅! 그런 순간순간만에라도 나는 지금부터 싸울 것이다. 지금부터 내가 전심전력으로 올인하면서 반드시 생기를 받아서 내 유전자가 회복돼서 지휘받을 것이다 라는 확실한 선택으로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